김포시가 특정 공무원의 근태 자료가 언론에 유출된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의회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포시 의회는 20일, 최근 김포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특정 공무원의 근태 현황 자료 유출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 의뢰를 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의회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해 받은 적이 있고 이는 당연한 의정활동이라며 김포시가 복무기강을 바로잡는 대신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최근 부적절한 근태로 논란이 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김포시가 적절한 문책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